너무 빨라졌어 천천히 천천히 예칭 같으셨고 다시 빨라진다 대부분의 치즈 기술을 역대기 역대기 그리고 직선에 역대기 목 옆면 가까이요? 윗면 가까이요? 너무 크면 가다가 중간에만 뿌리고 앞에서 중간에만 뿌려야 됩니다.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. 멀리 떨어지면 빵빵빵 나요. 좀더 가까이요.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너무 빠른가. 너무 빨리 가면 잘 안쎄줘요. 약간 늦게 가셔도 되니까. 약간 좀 더 아파요. 이게 멀리 떨어지면 부술같이 되니까. 큰 소리 유지하셔야 해요. 반대쪽도 해주세요. 잠시 기다려주세요. 이게겠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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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